안녕하세요 여러분 베란다에서 야생화를 키우는 야생화 짱 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주세요 오늘은 희도미라는 꽃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희도미 꽃은 여우 눈동자 라고도 불리우는데 희도미라고 유통이 되고 있어요 여우 눈동자를 닮았나요? 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우 눈동자 라고 이름이 지어진 데는 이유가 있을 거에요 이 희도미 꽃은 보라색과 흰색의 투톤으로 꽃이 피는데요 이 두 색깔이 정말 조화를 잘 이루는 것 같아요 옆으로 낮게 자라면서 번식을 하기 때문에 큰 화분에 여유 공간을 두고 또 심어주면 좋을 것 같구요 조금 높은 화분에 심어서 이렇게 늘어지는 그런 느낌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화분에 심어도 꽃이 작고 앙증맞아서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야생화는 포트분에 있을 때는 예쁜지 미운지 별로 감이 오지 않지만 어떤 화분에 심느냐 또는 어떤 장소에 심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식물 키우는 사람들이 화분을 식물에 옷을 입힌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사랑과 마찬가지로 옷을 잘 입고 화장도 하고 액세서리도 하고 또 그러면 또 몇 배는 예뻐지잖아요 식물도 화분과 화산석을 좀 꾸며주면 더 예쁜 것 같아요 하원 사장님이 정말 아끼고 안 판다고 하는 이 화분을 졸구졸라서 구매를 했는데요 이 맷돌 모양이 이 희도미꽃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보라색하고 흰색이 투톤이잖아요 아 요 느낌이 정말 잘 살아나서 조금 더 자라서 풍성해지고 요 모습을 보시면 요렇게 좀 늘어지는 성향이 있거든요 봄부터 가을까지 피고지구를 반복하고 가을에는 단풍도 요렇게 들거든요 단풍 든 모습도 볼 수 있고 가격도 착해요 한 포트에 3,000원 정도 하는데 저는 요렇게 세 포트를 심었고요 또 작은 화분에 하나 심었는데 아 제가 이게 병인 것 같아요 꼭 이렇게 작은 화분에도 하나 이렇게 크게 심으면 작은 화분에도 요렇게 하나 심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서 요렇게 또 두 개가 되더라고요 아 나중에 요거 하나를 요렇게 키우다가 또 더 넓은 화분에 이렇게 옮겨 심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요 아이는 가을까지는 단풍을 보다가 겨울에는 잎이 사그라져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봄에 다시 새싹을 만날 수 있는데 대부분 그 식물 키우시는 초보자분들이 그때 죽었는 줄 알고 뽑아 버리시거든요 저도 약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아 식물을 키우면서 인내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겨울에는 정말 볼품없이 빈 화분만 이렇게 덩그러니 남아 있는데 아 그러다가 또 봄에 새싹을 올리면 더 예쁘거든요 상록으로 있는 아이들도 예쁘지만 요렇게 잎이 사그라져서 겨울잠을 자다가 봄에 새싹을 올리면 신비롭고 느낌이 또 새롭거든요 이 아이도 웃자라면 별로 예쁘지가 않으니까 양지 바른 곳에서 통풍 잘 되는 곳에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희도미 소개해 드렸고요 호모 신부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전체 알람 설정해 주시면 베란다에서 키울 수 있는 야생화 영상 계속 보실 수 있거든요 좋아요 알람 구독 설정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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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